정조 임금은 부친 사도세자를 기르기 위해 한양에 있던 영우원을 명당으로 꼽히는 수원부 뒷산으로 옮겨 현룡원을 만들었습니다. 임금의 효성이 지극하여 친히 행차하는 일이 많아지자 현룡원을 관리하는 지체 낮은 관인들의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을 직접 대하는 이들의 눈에는 웬만한 벼스라치쯤은 우습게 보였습니다. 임금이 행차할 때만 아니면 이들은 밤낮 없이 민가를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짜 술을 마시는 것은 물론이고 돈을 뺏고 사람을 치기도 했으며 서슴없이 부녀자를 욕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관가에서도 현룡원 관인들의 행패가 심한 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뒤에는 임금과 대감들이 버티고 있었기에 그대로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주막이나 거리에서 관인을 만나면 모두 피하기 바빴고 얼굴이 반반한 아내가 있거나 딸을 가진 부모들은 편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황혼이 깃들 무렵 술이 거나하게 취한 관인 셋이 희롱할 여인을 찾아 거리로 나섰습니다. 동네역이 샘터에 여인들이 모여 있다가 그들을 보자 앞다투어 몸을 피했는데 관인들은 그 중 한 여인을 붙잡으려 하였습니다. 여인은 들고 있던 물동이도 버리고 그들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관인들은 끝까지 쫓아서 그 여인의 집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마침 집에 있던 남편이 그들에게 대항하였지만 관인들은 남편을 기둥에 묶어버렸습니다. 관인들이 부인을 욕보이는 순간 남편은 분을 참지 못해 혀를 깨물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부인 또한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 일은 곧 관하에 알려졌고 백성들은 천하의 몹쓸 관인들의 목이 잘릴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젊은 부부의 초가집 앞에 방이 하나 붙었습니다. 수원부사는 이 집 내외가 관인들을 모욕한 후 자기 잘못을 미우쳐 손수 자결하였으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며 해가 지기 전까지 물깃는 일을 끝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울 사람들은 가슴 한복판에 못을 박아놓은 것처럼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좀처럼 풀 길이 없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관인들의 행패는 더해갔습니다. 어여쁜 아내나 딸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고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조심태라는 관리가 새로운 수원부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조심태는 강직하기가 대나무 같은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수원부사로 부임하기 몇 달 전 수원 성내를 다녀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고울 백성들의 실상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수원부사로 부임하게 되자 그는 관인들의 행패부터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조심태는 부임한 그날 육방관속들을 불러 호령하였습니다. 모두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지만 온통 난처한 기색뿐이었습니다. 그만큼 관인들의 위세가 대단하고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수원성 안팎에서는 관인들의 행패가 끊이지 않았지만 10여일이 지나도록 단 한 사람도 잡아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나하게 술에 취한 관인 유시원이 젊은 과부의 집 앞에서 울타리 안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젊은 과부가 놀라 안으로 뛰어들어가자 유시원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젊은 과부의 어린 외아들이 그를 보고 놀라 울먹이며 관하로 뛰어갔습니다. 마침 동원에 있던 조부사는 나졸들과 함께 직접 가서 과부를 탐하려던 관인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나 관인은 관하로 끌려가는 동안 조부사의 행동이 가소롭다는 듯 몇 번이고 크게 웃었습니다. 관인은 조부사의 엄한 호통이 떨어져도 머리를 가로잡거나 비웃기만 했습니다. 조부사는 일단 그를 하옥시킨 뒤 백성들과 현룡원 관인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처형 날짜를 하루 앞두고 수원부사에게 급히 임금의 전교가 내려졌습니다. 임금은 그 관인의 죄가 중하지 않으니 곤장 한 대만 쳐서 풀어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부사는 억울한 백성들을 생각하면 관인을 곤장한 대로 풀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임금의 명을 어길 수도 없어 밤새도록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날 조부사는 곤장을 때릴 사령을 따로 불러 무엇인가를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옥에서 끌려 나온 관인은 이미 왕명이 내린 것을 알았기에 입이 찢어질 듯 웃고 있었습니다. 관인이 형틀에 묶이자 사령은 곤장을 치켜들고 십여보를 물러놨다가 벼락같은 소리를 지르며 관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관인은 눈을 질끈 감고 몸을 움츠렸는데 사령은 곤장을 내리치지 않았습니다. 조부사와 관하에 모인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사령은 다시 뒤로 물러서더니 곤장을 치켜드는 것과 동시에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는데 역시 곤장을 내리치지 않았습니다. 사령은 똑같은 동작을 수없이 되풀이하였습니다. 매번 온몸을 오그리고 긴장하던 관인은 같은 동작이 십여 차례 반복되자 그 후부터 어느 정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계속 때리는 흉내만 내었기 때문에 관인은 긴장은커녕 도리어 사령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때 사령이 있는 힘을 다해 쏜살같이 달려들었는데 이번에도 거짓인 줄 알고 관인은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곤장은 무섭게 볼깃짝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도 똑바로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온몸에 집어넣듯 엉덩이를 위로 쓸어올려 때렸습니다. 곤장 한 대를 맞고 풀려난 관인은 벌떡 몸을 일으켜 실성한 듯 웃음을 보이더니 몇 걸음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조정에서는 그 일을 매우 의아하게 여겨 진상을 조사했으나 조부사는 임금의 명대로 처리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조부사는 죽은 관인을 효수하여 본보기로 삼게 했고 그 후부터 현륭원 관인들의 행패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은 비로소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조부사를 어버이 대하듯 따르며 칭송하였습니다. 그 후에 조심태는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 훈련대장을 거쳐 벼슬이 형조판서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